포퍼리 기분 좋지? 오늘 우리 우주비행 간다 미미 너 소풍 왔냐? 지금은 비상사태라고 비상사태 그러니까 맨날 멍하란 소릴 듣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덜떨어진 계집애라고 했니? 그그그 그게 아니라 멍멍 강아지처럼 귀엽다구 고고 너 지구에서 보자 어? 어머 포퍼리 으이구 하여간 어?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? 어떻게 어떻게? 울 포퍼리 죽은 건 아니지? 괜찮을 거야 걱정마 뇌와 장기, 뼈 이상 없어 아주 건강해 어? 포퍼리 미안해 고고의 잘못을 마음 착한 니가 용서해다오 버려라 버려 마구마구 버려 넵 대장님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본국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다 다 다 어? 제포스 일당? 이번에도 너희들이냐? 가만둘 수 없지 그린키즈 전투 준비 대장님 이제 그만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? 되긴 뭐가 돼? 완전히 쓰레기 도미에 파묻어야지 모든 별을 폐기물로 만들라는 두목님의 지령을 벌써 잊었냐? 이번 일만 잘 되면 태양계 하나는 내 것이 된단 말? 아니 이것들이? 그린키즈 너희들이 나를 붙잡을 것 같으냐 뭐해 빨리 없애버려 어 으… 예… 오…오오오…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악! 아이고! 아이고 나 죽네… 이런 나쁜 놈들… 어… 얘들아! 괜찮아!? 빨리 잡아야 해 이러다간 지구마저 폐기별이 되고 말 거야… 미사일 발사! 미사일 발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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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우리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면 제 포스가 아니지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! 동공이야 동공! 어때 내 솜씨? 멋지지 않냐? 어... 너무 멋져... 그럴줄 알았지? 쓰레기나 치우시지? 메롱! 그럼 그렇지!